달려라 달려 뾰족한 날이 더빙추나 몸식소수 나의 입냄새 공격을 받아라 공격 중인데 왜 공격받는 것 같지? 이게 무슨 냄새야? 설마 내 입냄새? 아니야 이제 그만 안비 누나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냄새나 냄새나 괜찮아 나 힘들지 않아 내 얼굴에서 정냄새가 나 우리 입냄새 어떡하지? 지독한 냄새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엄마 이건 그냥 물인데 그래 내가 확인해볼게 어제 먹은 그 물맛이야 난 느낌상 더 맛있는 것 같아 여기에 뭘 넣은 게 확실해? 물 잘 마시면 치카 한번 빼주는 거야 자기 전에 항상 하는 양치 정말 하기 싫은데 참고 한 거야 앞니 지켜 나 같은 노령견은 양치 정말 싫다 싫어 엄마 힘내 이렇게 물만 먹어도 구간관리가 된다니 세상 참 좋아졌다 나 이제 입냄새 안 나는 거야 그럼 더 먹어야지 어때? 입에서 꽃향기가 나? 나도 한 입 엄마 오늘 라미나로프 한 뚜껑 잊은 것 같아 넣는 걸 못 봤어 빨리 한 뚜껑 주세요 줄 때까지 기다릴게 나도 넣어주세요 근데 그게 뭐라고? 라미나로프 덴탈 와라 이젠 이렇게 세수해도 냄새 안 나지? 냄새 안 나 얼굴이 작아지고 있어 나 마치 알사탕이 된 기분이야 내가 매일 깨끗하게 해줄게 라미나로프 덴탈 워터 먹고 모두 세수 시켜줘야지 엄마 나 좀 봐요 나 입냄새 안 나죠? 입냄새 안 나는 예쁜 나가지 이제 엄마랑 뽀뽀도 맨날 하고 억수로 좋다 내 얼굴도 이제 냄새 안 나 애니 침냄새 이젠 안녕 멍식스 보트 입냄새에서 해방 엄마 우리 라미나로프 덴탈 워터로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이제 양치 그만할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양치 그만할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양치 그만할게 될 것 같은데 해방이 감성하자 우리 이제 양치 그만할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양치 그만할게 될 것 같은데